제가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10월에 이어서 11월 달도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든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좋은 평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어막당 MTI에서 제공해 드리는 1021년 11월 운세입니다. 말띠 운세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말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작년도 작년이고 올해까지 말띠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환경에서 묵묵하게 잘 버텨오시던 그런 어떤 우리 말띠 선생님들 지난달 10월부터는 굉장히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번 11월 달 역시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순풍에 도달았다 그러잖아요. 이런 흐름이 좋을 때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배에 순풍에 도달았다는 표현처럼 협조가 있어요. 뭔가 나를 돕는 분위기 그 다음에 뭔가 서로서로 잘 되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협조될 일, 협업할 일 있으면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같은 목적을 향해서 잘 술술 풀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11월 달에 또 말띠 여러분들의 운세입니다. 역시 분위기 역시나 화기애애하게 연출이 되고 손발이 척척 맞는다. 손발이 척척 맞는다. 앞뒤가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것이 굉장히 잘 되는 화합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정운이나 기타 뭐죠? 이런 어떤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좋은 핑크빛 무드가 많이 펼쳐지는 11월 되겠습니다. 1978년 무고생입니다. 44세입니다. 자, 각종 재테크, 재개발, 투자 이런 일들이 많아서 한 번은 웃고 한 번은 울고 이런 아주 이렇게 기복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결과를 우리가 좋게 아무래도 이제 남들에 비해서 우리가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하시려면은 부실한 곳이나 뭔가 저평가된 곳이나 뭔가 이렇게 왜 기존에 어떤 뭐 이렇게 좀 방치된 곳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데서 보석 같은 보석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78년생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어떤 재테크나 부동산 또는 뭐 투자의 어떤 맥락을 짚어 나가신다면은 이런 요소들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66년 병호생입니다. 56세 되십니다. 우리 병호생 선배님들은요 지금 환경에서 어떠냐면은 굉장히 어떤 다양한 어떤 계획들 있잖아요.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머리를 엄청 쓰고 있어요. 막 이렇게 작전이지 작전 작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막 술술 쓰고 아주 이제 누가 누가 더 꾀를 많이 부리느냐 누가 누가 더 어떤 왜 이런 어떤 왜 그걸 잘해서 이렇게 상대방보다 먼저 선점하느냐 몸을 쓰는 게 아니고 머리를 쓴다는 거죠. 이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왜 그 이런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뭐냐면은 뭐 눈 뜨고 코 배워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믿었던데 이렇게 뒤통수 맞는다 이런 것처럼 약간의 배신사도 깔릴 수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왜 문서관리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계약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주변에 이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권을 또 이렇게 챙길 수도 있습니다. 뭐 부수입이라든지 뭔가 어부지리 효과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이렇게 뛰어들지 못한다면은 관망하면서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해서 어부지리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11월 달이니까 우리 병호생 선생님들은 어쨌든 간에 이 변화무상한 시절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선점을 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어부지리처럼 관망해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어떤 역량에 맞춰서 주변 환경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입니다. 화이팅! 자, 1990년 경호생입니다. 32세세요. 우리 경호생 선생님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그래도 우리 경호생 선생님들한테 제가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10월에 이어서 11월 달도 어떤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든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거기에 어떤 왜 좋은 평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혼자들은 혼인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출산 이런 어떤 경사도 많고 승승장구한다 할 때 이런 표현들이 어울리는 그런 우리 경호생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좋은 일에 좋은 일에 또 베푸는 어떤 마음들도 많이 가지시고 주변에 대인관계라든지 또 평소에 자기를 이렇게 잘 끌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위드 어른들, 팀원들 이런 분들에게도 감사와 또 평소에 고마운 마음들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까지 보태진다면 아주 백점, 만점짜리 그런 사회생활로 보여집니다. 2002년 이모세 상당히 일속이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해왔던 거예요. 자신의 스케줄표에 있었던 거예요. 계획표에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맡은 바 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